살짝 농띠를 피우는데 이번엔 나쁜다 보자 오케이 B의 10이었네요 짝수니까 쉬웠죠 쉬웠어요? 어려웠나요? 테스트 패스트하고 매칭도 하세요 먼저 읽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블락 블락 오케이 그러면 O는 A CK는 O가 되는 대가의 소리 O O O O O 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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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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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O O O O T O O 뭐라고요? 슬러기쉬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블락 어떻게 쓰면 되죠? 오케이 슬러기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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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소리내고 블랭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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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그 중에서 얘는 엠 엣 했쪼 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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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은 음 좋겠습니까 오케이 이가 내린 세가의 소리 이 어 중에서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 이 T는 얘는 뭐가 됐어요 키트 다 합치니까 블랭켓 음 블랭켓 블랭켓 뭐라구요 블랭켓 블랭켓 어떻게 쓰면 될까요 블랭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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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블랭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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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서는 그렇지 에가 됐고 여기까지 소리가 플래그 그 다음에 에는 느 아이는 무슨 소리를 갖고 있는데 아이 이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죠 이 엔진은 응 그럼 요 소리는 닝 다 합치니까 플래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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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플래닝 응 플래닝 플래닝 오케이 그래서 플래닝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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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a 됐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blade 이 친구는 소리 안나서 심심해서 여기한테 갔더니 얘 이름이 뭐다? 그래서 하합쳐서 blade 칼이란 뜻이죠 잘 알죠? blade 어떻게 쓰면 되죠?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slight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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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i가 원래 무슨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i 그렇죠 i e 여기서 뭐가 됐다 i가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slide 자 gh는 크흐 그 아니고 크흐 소리가 너무 작아서 없어졌구요 t는 l은 y가 내는 소리 y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원래 짤막하고 또 i e y y하고 비슷해 i e 여기서는 뭐가 됐다 d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났지 tally tally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slight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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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y 이렇게 또 짝倫은 오케이 수고했고요. 패드 압니다.